안녕하세요 별상도룡입니다 집중자 여러분들 또 만났네요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시청 많이 해주시구요 시청 안하시면 아마 후회할 겁니다 그만큼 이제 토끼분들 올해 하반기 기운이 좋기 때문에 말씀해 드렸구요 사실은 상반기는 굉장히 안 좋았어요 진짜 올해 하반기부터 탄력 받으셔서 굉장히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구요 제가 이제 보았을 때는 올해 토끼띠분들이 굉장히 이제 하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다나 이제 46살 을묘생의 토끼띠 요 분들만 조금만 좀 일반 토끼띠분들 보다 좀 떨어진다는거 그거 빼고는 나머지 분들은 하반기에 굉장히 좋구요 과감히 대드릴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젊은 친구들은 이성간에 멋지게 내가 이제 내 입장을 주장을 해서 꼭 내 것으로 얻어서 좋은 가정도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들구요 이제 한참 이제 22살 이제 김효성의 토끼띠들이 보면은 한참 공부할 나이겠죠 또 이제 군대에 가서 나라부룽받고 이제 열심히 나라를 지키고 있는 분들 이제 우리 자손들도 있겠지만은 이제 한참 좋은 나이고 이제 인생 갖고 한참 이제 연구하고 이제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고 이렇게 껴 맞춰도 보고 이그린데 그리고 저그린데 그리고 나이인데 저는 이제 25살만 되면은 이사손들은 굉장히 사주를 잘 타고 났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보구요 또 나머지 분들 아까 얘기했던 대로 46살 요 분들은 올해 좀 조심하셔야 되요 뭘 뭘 조심하냐면은 사고수 조심해라 올해 굉장히 사고수가 굉장히 많아요 차로만 사고수라는건 차로만 사고수가 있는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기술직이라면 현장에 가서도 사고수가 있구요 집에도 뜻하지 않은 사고수가 있고 그래서 화재수도 있고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특히 이제 오토바이 최고 무서운게 지금 하나 보지 오토바이 조심해라 하시는데 올해 방심하지 마시구요 좀 사고수 운전이라든지 또 내 현장직에서 기술직이 있다면은 잘 피해갔으면 죽겠다 저는 딴 토끼, 딴 분들은 올해 하반기에 굉장히 좋게 보는데 46살 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좋게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또 부부간에 잘 살고 행복했던 부부간에도 깨지라는 운도 있구요 이별수로 줄여서 눈물에 아픔을 겪으라는 운도 있구요 또 이제 새로운 인연법을 뜻하지도 않게 바람사지도 이제 서로간에 부부의 갈등에 아픔도 주라는 운이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또 요 나이대가 또 한참 또 호기심도 많을 때에요 왜 부부간에 어려운거 살아서 사랑들이 씻고 이제 가족으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게다가 보면 이제 또 새로운 데 눈을 돌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거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구요 네 또 아까 얘기한 대로 46면 건강을 원하는게 솔직히 아니거든요 네 근데 폭기분들이 보면은 특히 46살들이 부모의 건강을 그렇게 잘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건강으로 우한의 아픔도 겪으라는 운이 있으니까 요 시기만 잘 넘어가시면 좋겠다 또 이제 올해 이제 수가 하나가 나쁘면 다 모든게 꼬인다고 인생이 그잖아요 뭐가 나빠지면 다 나빠진다고 또 올해 이제 어디다 투자를 했다든지 뭐하면은 그런걸로도 좀 올해 좀 마음속속 좀 상하고 또 이제 안좋은걸로 해서 좀 손해를 보고 사람 때문에 피해를 보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집중적으로 46살 분들한테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올해 이제 47년 내년에 소띠에 토끼가 굉장히 소 등에 탄 형국이거든요 이제 47에 이제 7 송주가 이제 55가지 운 8년 송주가 들면서 내년부터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올해 이제 마흔여섯만 잘 넘어가자 화이팅 하고 심내시구요 조금만 이제 피해가시면은 저는 얼마인지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구요 또한 이제 나머지 분들은 아까 말했듯이 하반기에 너무나 모진 그동안에 안개가 이렇게 뭐 쉬워놨다면은 이제는 안개가 걷어가서 밝은 세상이 지금 비치고 있으니까 자신만만하게 되들어라 과감히 되드는 만큼 나한테 결실이 올 것이구요 자 그동안에 내가 씨를 뿌려놨다면 그 씨가 싹이 터서 나무가 돼서 열매를 열어서 이제는 하반기에는 결실을 맺을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생각적인 큰 돈도 지라는 운이구요 그 정도 기운들이 좋으니까 힘내시고 아무튼 올해 고생들 많으셨구요 올해 이제 상반기 마무리 잘 하시구요 하반기에는 뜻하는 모든 일들 잘 이뤘으면 좋겠구요 또 이뤄갈 것이구요 거기 한 사람으로서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토끼 분들한테 힘내십시오 58세 분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사업운이라든지 자식 자녀문제 이 두가지가 가장 중요해야 할 것 같은데 58세 분들은 그 두가지에 대해서 좀 좋게 보십시오 네네네 저는 좋게 보고 있구요 사실은 58세 분들은 57에 작년부터 기운은 좋았어요 사람은 세 번의 운이라는게 있는데 세 번의 운 중에서 마지막 운이 작년에 이제 57에 한해수는 천운이 들면서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개중에는 그거를 천운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편적인 분들이 아마 그 운을 놓쳤을 거에요 근데 놓쳐도 기운은 아마 있으니까 꼭 기회가 된다면 상담을 받아 봤으면 어땠나 그런 생각 들구요 왜냐면 아까 이제 58에 개명생의 토끼 분들이 진짜 요 나이대가 굉장히 자식들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또 이제 진로가 잡힐 나이구요 지네들 꿈과 야망을 이루기 인해서 한참 분주하게 이제 내 것을 찾을 때구요 결혼도 한참 시켜서 자기들이 이제 가정도 가질 때구요 뿌리를 내서 안정권에 드는 그런 시기구요 또 이제 그동안에 내가 열심히 살아서 가진 것 같고 뭐해서 내가 이걸 좀 더 늘려서 살을까 그래야 좀 우리가 풍족하게 살을까 한참 돈 몇 푼 갖고서는 부부가 머리맡에서 한참 은은할 수 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이분들 그 돈 갖고 머리맡에서 은은한다고 돈이 새끼치는 거 아니구요 달라지는 거 아니니까 남자의 기운보다 여자의 기운이 더 좋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혹시나 어디다 투자를 한다든지 뭐 문서를 진다든지 뭐를 산다든지 했을 때는 올해 남편들 부담은 아내 분들로 문서를 줬으면 좋겠다 예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 irony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